파3 8번홀, 최이림 선수 8번홀의 핀의 위치는 왼쪽에 있습니다. 왼쪽 앞쪽인데요.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죠. 최이림 선수 세 번째 샷으로 공략을 하는데요. 이것도 좀 많이 지나가네요. 타수를 잘 줄이고 있었는데요. 1라운드부터 공이 조금 묻혀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. 멈춰야죠. 선조와 두타차 공동 3위였는데, 이번에는 타수를 잃게 되겠습니다. 더블 보기 퍼트입니다. 다행이죠. 오늘 줄였던 타수를 여기서 다 잃게 됐습니다. 다시 3원도 파가 됐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